자 역대급 글로벌 프로젝트 영화가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는 호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서스펜스 범죄 스릴러 영화 데니싱 미제 사건의 두 주역 유연석 그리고 예지원. 이야 이게 뭐 분위기가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레이디 퍼스트. 퐁주. 제가 인사 드렸으면 인사 주세요. 퐁주. 안녕하세요. 영화로 인사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지원입니다. 예지원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베니싱 미제 사건으로 인사드리는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석 씨는 뮤지컬 베르테르 홍보차. 맞아요. 2년 전에 나오셨어요. 2년 전에 왔었어요. 방청객이 없었고. 맞아요. 그때는 방청객분들이 안 계셨었는데 이렇게 또 실제로 방청객분들이라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전 그래서 그 이후에 라디오 할 때 그런 환호 소리들이 다 그냥 BGM인 줄 알았어요. 아 이펙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계속 계셨. 아 지금 문을 연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BG가 맞죠. 그때는 진짜. 깔아둔 거고. 정말로. 아 이제 한 달 정도. 귀가 좋네요. 맞아요. 아 그랬군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지원 씨는 그나저나 7년 만에 나오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이거 알아보니까 15년에 나오셨더라고요. 2015년 맞죠? 맞죠. 2015년 7월에 나왔다 왔어요. 저는 가끔 뵈서. 왜냐하면 친구라. 제가 대학 동기였고 얼마 전에도 봤어요. 네. 사실은 오빠예요. 실은 오빠라고요? 네. 태균이 오빠세요. 아 누나가 아니었구만. 네. 외국 우리나라에 빠른이 있잖아요. 네. 빠른이. 빠른이. 갑자기 허적청리를. 누가 빠른이지? 얘가 빠른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고. 네. 대학교 졸업하고 솔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서? 네. 나이대로.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요. 친구를 지내다가 이제서 갑자기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한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야 그래서 그런지. 야 의상이 진짜로. 근데 진짜 의사를 먼저 넘어갈게요. 오늘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의상을 입고 갔길래. 감사합니다. 뭐가 있는지 행사 앞에. 사실은 저희가 기자 시사가 있었는데 무대 인사로 저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옷을 준비를 해놓으셨죠. 근데 요즘 상황이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이 의상이 오늘 외국으로 가신대요. 근데 입을 데가 없어서. 외국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출국 전에 입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태균이 오빠 괜찮으시죠? 그래 유정아. 원래 이름이 유정이거든요. 연석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화 홍보차 오셨으니까. 베니싱 미제 사건의 대박을 위해서. 워킹 한번 보여주세요. 아 워킹. 야 레드카펫. 의상 보여줘요. 턴도 해주시고 저 앞에. 그렇죠. 아니 외국을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워킹 한번 해야죠. 예지원 씨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의상이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바빠요 얘가. 지금 나가야 돼서 외국으로. 아 같이 들어옵니다. 네. 베니싱 미제 사건의 특수요. 유연석 그리고 예지원 씨가. 컬트 쇼. 뒤태를 좀 보이세요 뒤태를. 영화제의 입장을 하셨습니다. 네. 예지원 씨 오늘. 정렬 레드 드레스로. 네. 저 친구가 이제 해외를 나가야 되는 친구죠. 네. 아주 바쁜 모습. 아 유연석 씨. 아 방수가 되는 것 같은데. 색깔을 맞춰왔어요. 아. 역시 그냥 오는 유연석이 아닙니다. 예. 아주. 주왕과 레드로. 어찌 모성. 예. 두 배부를 모십니다. 예. 아 미리 보는 영화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악까지 구급스럽게. 영화제. 컬트 쇼 영화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려야죠. 그럼요. 모인은 라디오니까. 입고 오실 진짜 잘하셨어요. 그냥 아나오가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이본도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괜찮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맥시. 박혜영 씨가. 예지원 씨 뒷모습이 너무 멋지네요. 뒤돌아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그럴까요? 뒷모습이. 등받이가 있어가지고. 등받이가 있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종민 씨도 와 지원누나 의상이 여기가 칸인 줄 알았어요. 칸인 줄 알았대요. 칸인 줄 알았다. 자 김정출 님도 예지원님 의상 보려고 보라 들어왔어요. 보라 들어왔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계시고. 반갑습니다. 영화 이제 홍보하실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베니싱 미제 사건. 어떤 영화인가요? 연석 씨. 베니싱 미제 사건은요.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담당 형사 제가 맡은 역할인 진호가 한국에 방한을 한 국제법의학자를 만나서 공조수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미제 사건을 파헤쳐나가는 서스펜스 범인 스릴러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국에서 두 분이 주역이시고 해서 배경도 한국이고 그냥 한국 영화이지 않았는데 감독님이 프랑스분이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드니데쿠르 감독님입니다. 드니데쿠르.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어떤 작품을 하셨었나요? 페이지터너라는 작품으로 칸네에서 초청됐었고 또 올가 쿠릴랭코 우리 알리스 역할을 국제법의학자 역할을 맡은 분께서 007 퀀텀 오브 솔라스로 굉장히 유명. 그 펀드걸로 유명하신.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근데 로케이션은 한국에서 다 촬영을 했었어요. 예지원 씨는 불어를 잘 하시잖아요. 아유 뭐. 연숙 씨도 그러면. 저는. 3개 국어 하셨어요. 영화에서. 예. 저는 이제 한국말 하고 처음에는 알리스랑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함께 이제 수사를 해나가면서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불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불어 대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 건데요. 3개 국어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지원 씨는 워낙에 불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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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준을 알게 되고요. 정말 많이 다시 했었어야 돼요. 아. 진짜. 네.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와. 진짜 기대됩니다. 듣기에도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사실 불어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말하면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연숙 씨 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억 남는 대사 같은 게 있습니까? 불어 대사 중에 뭐 영어 대사라든가 뭐. 불어 대사는 사실은 뭐 그 제가 원래는 불어 대사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제가 인사 한말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점점 감독님께서 어. 제가 불어를 조금씩 하니까. 불어들이 좋은데. 늘었어. 그래서 그날 계속 불어 대사를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그날로. 네. 사실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뭐 많지는 않고 그냥 짧은 감독님께서 맨날 하셨던 말을 제가 흉내내면서 그냥 촬영장에서 했었어요. 뭐 슈펠 뭐 빡패. 완벽해. 뭐. 훌륭하다. 네. 뭐 퍼펙 이거 영어를 이제 빡패 이렇게 발음을 하나 봐요. 빡패? 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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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어렵다니까 진짜 불어가. 빡패네요 진짜. 바람이. 바람이 그러네요. 아니 연석 씨가. 연석 씨 역할 진호혁이 영어를 거칠게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너무 잘 하셔서 잘 하는 역할로 바뀌었고.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생기셔서 꽃미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꽃미남이 아니었어요? 네. 역할이? 네. 그런데 시나리오의 지문과 대사가 바뀌었죠. 불어를 잘해서 불어 대사가 불어나고. 노린 겁니까 지금 개그? 라임 개그. 자연스럽게 나오죠. 몸에 뱉구나. 불어로 프리토킹 이런 건 힘들죠. 두 분이? 몽주? 몽주? 텔레비아 뭐 여기까지. 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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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패. 범패이야 범패.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럼요. 영화는 사실 미제 사건이라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안에 스토리는 어느 정도 밑밥을 좀 던져주셔야지. 빡패. 빡패. 왜?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 내용인가요? 그리고 뭐가 사라졌는지는 극장에서. 우리 함께 확인을 하시죠. 언제죠? 3월 30날. 30일. 저희 무대 인사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미제 사건이에요? 사실 소설을 원작으로. 소설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신원 미상의 시체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국제법의학자가 그런 사체에서 지문을 밝혀내는 사라진 그런 짐을 다시 복원해내는 기술을 발표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이 돼서 이 사건을 수사해 나가게 되죠. 그 이후에 또 뭔가 사라지는 게 또 생겨나긴 한데. 사라져. 그거는 이제 극장에서. anything이 뭐 사라진이라는 뜻이라면. 사라지는. 그런데 그 문장하러 왔는데 누군지 읽어드릴 수 없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영어 이런 거. 프랑스 이름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저 예전식.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분은. 어디까지 아이들이요?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에브리아니 엘피다. 외국분이 보내주셨는데요. 흐리 따라니. 흐리 따라니. 따란 따란님. 외국 감독 그리고 배우와 스텝 같이 작업을 하게 되신 인상 혹은 배우게 되신 점 뭔지 궁금합니다. 번역기 돌리셨나 봐요. 유연석 배우님 다음 작품에 도전하고 싶은 외국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처음 해봤잖아요. 외국 감독님과 함께. 그렇죠. 영화를 해본 거. 외국 감독님이랑 영화를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았는데. 사실 소통하는 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네. 그런데 사실은 다 통하더라고요. 진짜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은 다 통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바디랭귀지도 통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감독님께서 영어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항상 소통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감독님께서 한국에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를 뚫고 한국에 오셔서 격리까지 감수하시면서 와서 촬영을 하셨는데 저희는 너무 익숙했던 공간을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또 색다르게 바라보시면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안에 그 시선이 있으시구나. 저희가 만약에 파리를 간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독님도 저희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 이제 동작되기 위해서 촬영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런 강을 갖고 있는 도시가 어딨냐라고 하시면서. 아름답긴 하지. 한강이 아름답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야경을 갖고 있는 강을 갖고 있는 큰 도시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듯이 왔다 갔다 해갖고. 맞아요. 대부분 해외 도시를 보면 강이 좁아요. 맞아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외국분들이 많으면 사실 영화의 묘미, 드라마 묘미는 사실 밥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영화를 이제 까매어로 몇 작품을 했는데. 밥채기 자리입니다. 현장에 그 밥채가 진짜 맛있거든요. 가장 친해져야 될 사람이 밥채 사장님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외국분이 많으면 사실 한국식 밥채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달팽요리가 나오나요? 아니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한국식의 밥채 이모님께서 이제. 일단 오시고. 외국 음식들을 조금씩 넣어주시죠. 오 그래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옆에 어묵볶음이 있는데 스파게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독일식 프랑크 소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그프라이. 에그프라이. 써니사이드업. 써니사이드업 스타일로 해서. 포스트. 커피. 파전 좀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요? 입맛에?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올가는 김을 굉장히 좋아해요. 입맛에 빠지면 또. 김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연석씨가 많이 선물했어요. 김을요? 김을. 음료별로 정말 많이 선물했어요. 뭐 명란김, 녹차김. 올가한테? 네. 많더라고요. 돌김. 단가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김보다는. 그런데 너무 사실은 밥차에서 나오면 제일 저희가 보편적으로 밥차에서 먹는 제일 기본적인 김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바삭바삭한 김들과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입맛에 빠지면 난년한데. 변할 수가 없죠. 계속 보내줘야 될 거야 아마 올가한테. 보내주지 못했고요. 보내주지 그랬어요. 변지우씨가 또 문자를. 감독님이 추격자를 보고 한국에서 촬영한 거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입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만큼. 변지우씨. 시상적인 장소가 많아서 직접 하고 싶죠. 영화에는 지금 들어가진 않았는데 사실. 알리스. 알리스가 저한테 저게 뭐냐. 떡볶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떡볶이도 사실 없었는데 감독님이 서울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 우리만의 어떤 것. 어떤 소소한 걸 많이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의 문화 음식 문화. 그랬구나. 떡볶이 맛있어 하던가요? 네 좋아요. 아니 올가가 밥차를 보통 두 번 이렇게 세 번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너무너무 한국 음식 좋아하고. 올가가 많이 먹었네. 그런데 살이 안 쪄요. 부러웠어요. 진짜요? 진짜 억울하네요. 되게 씩씩하게. 지치지 않고. 먹던 음식이 아니어서 아마 살이 안 쪘을 수도 있어요. 잘 드시던데. 김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연석 씨가 재미있게 해줘서 많이 웃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진희 씨. 유연석 님 어깨뽕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워낙에 어깨가 넓으신 걸로 유명하죠. 확실하고. 어깨뽕은 지금 빼고 왔고요. 지금 없습니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건. 운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운동을 많이는 못했고요. 예전에 이제 그 응답하라. 네. 노래가 나오네요. 시간이 다 돼갖고요. 벌써. 입으로 넘어가 있을게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괴변할 수가 있대요. 오예.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오예. 에브리바디 컬투. 예. 예. 에브리바디 컬투. 예. 예. 두시 날 추부 컬투쇼. 영화 베니시쟁 미제사건의 투표 후 유연석 예지호 씨와께 2부의 문을 이용합니다. 네. 그래갖고 그 어깨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어깨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무슨 운동하셨다고 그랬죠? 수영을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예전에 그 야구선수 역할하고. 그렇죠. 응답하라. 1994 때 그때 이제 운동 좀 했던 것 때문에 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90도로 이렇게 좀 펼쳐졌네요. 이상적인 어깨입니다. 광활해 보이고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건 머리가 좀 작으시기 때문에 더 넓어 보입니다. 우리 태균 형도 어깨는 넓거든요. 제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건데 머리가 도움을 줬네요. 약간 좋은데요? 마세. 약간 착시. 맞아요.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최연경 씨가 몇 세 관람인가요? 딸아이가 스릴러물을 좋아해서 같이 보고 싶은데 이 관람. 저희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딸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딸아이라고 해서 애가 한참 어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 눈에는 한 30, 40 넘어도 딸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찾아줘야 돼요. 현행에 가서 보세요. 편하게 오셔서 보세요. 15세면 이제 부모님 손잡고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부옥 씨 사회는 유현석 씨가 한번 읽어주시는 게. 아 근데요. 형사가 저렇게 잘생기면 범인들한테 너무 눈에 잘 띄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형사는 너나 나같이 생겨야 돼. 그러면 다가가면 도망갈 거 아니야. 몰래 못 가잖아요 우리는. 아니 근데 뭐 잠복근무 할 수 있겠죠. 형사 같지 않아서. 아니 근데 감독님도 진짜 이런 말 하셨어요. 야 이렇게 잘생겨서 형사일 잘하겠냐 이런 걱정도 하셨다고. 아 프랑스 감독님이? 아니 근데 감독님께서 기존에 한국 영화에서 너무 초췌하고 수염 덥수룩하고 가중잠바 입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법의학자를 만나러 심포지엄에 찾아가서 앉아있다가 졸아요. 그 장면을 그 장면에서 알리스가 형사 자기한테 찾아온 형사한테 뭔가 관심을 가게끔 하는 뭔가 느낌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 보인다던가 그런 모습으로는 연출 안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햇삼한 느낌으로 보인다던가.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요? 좀 뭐 너무 막 이렇게 헝클어져 있다라든가. 너무 막 터프한 모습으로 나온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기대하십니까. 이부옥 씨. 새 보이는 형사 느낌은 아니고. 네네네. 맞죠. 방청 오신 분의 문자입니다. 8422님. 저 방청 왔어요. 유연석 오빠 제 첫사랑 닮아서 설레요. 옆에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이놈의 심장 나대는 심장을 어떻게 할지 모르셨어요. 번호를 말씀드렸나요? 8422님. 8422님이 어느 분이시지? 아이고 아이고. 지금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심장이 지금 나대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얘기해봐야죠. 네. 벌써 상기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 첫사랑이 유연석 오빠? 너무 멋있었어. 아 멋있었어? 어떤 부분이 좀 닮아 있었던 거예요? 눈매랑 눈썹이랑도. 아 쌍꺼풀이 좀 없는. 네. 아 눈썹이 좀 짙고. 머리도 다. 아 머리도. 네. 머리 스타일이.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이 다 생각납니까? 아 네. 혹시 저의 옆에 남편을 두고. 남편분이랑 같이. 남편분도 눈썹이 짙고 쌍꺼풀이 없으신데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나보다. 얼핏 비슷하십니다. 머리 기장도 저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남편 선택하신 건가요? 성격이 좋아서. 성격 좋은 게 좋아. 결국은. 최고죠. 그게 오래가. 행복하지. 성격이 맞아야지. 남편 마이크 잠깐만. 남편분. 남편의 첫사랑은 어떤 분이셨어요? 옆에 앉아있네요. 이렇게 보내네요. 아내를. 전국에 나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연애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아내분이 평소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까? 유연석 씨 저 배분은 정말. 내 첫사랑 닮았어. 한 적 있습니까? 워낙에 저도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악역하고 너무 선한 역.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팬이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너무 좋게 봤고. 응답하라에서도 너무 재밌게 봤고. 근데 볼 때마다 항상 와이프가 너무 잘생겼다. 칭찬해요. 너무 그러면 좀 짜증나지 않아요? 옆에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이게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인이 박혀서. 그렇지 잘생겼지. 유연석 씨 나올 때마다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내분이. 그렇겠죠. 근데 평소에도 앞에 두고 이렇게 항상 전남친 얘기 자주 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성격 좋다 진짜. 아니 성격이 좋네. 아 최고 같으시구나. 근데 요즘은 연예인 좋아한다 이런 거를 질투하고 커플들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같이 콘서트를 간다든가. 같이 뭐 저희 팬분들도 이제 예전부터 팬이었는데 결혼하시고 나서 같이 손잡고 오시는 팬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남편분이랑 같이.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서 실제로 좀 봤잖아요 남편분. 어떻습니까? 화면에 났습니까? 실제 얼굴이 났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좀 야위신 것 같아요. 영화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요. 평소에 뵙던 모습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좀 사실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들 좀 보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TV에서 보시다가. 우리 TV나 스크린이 평소에 이렇게 실제로 본 것보다 조금 크게 나와요. 아닌데. 아 저요? 여기는 실사예요. 나는 그대로예요. 진짜 한결같은 사람. 나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TV랑 화면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화면이랑 똑같아요. 이게 연예인한테는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저도 처음 볼 때마다. 저는 조금 말라 보이죠? 살이 너무 빠졌어요. 진짜. 할머니 댁에 좀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 돌아가셨습니다. 성격이 좋네. 성격이 좋아. 농담을 해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선물 하나. 주지 말고 유연석 씨가 우리 아내분께 선물 하나 쏘세요. 잘 뽑아야 돼요. 좋은 걸로 뽑아야 될 텐데.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좋은 걸로. 첫사랑을 닮은 유연석 씨가 뽑아주는 선물은요? 써있나요? 뭐예요? 뭔가요? 백상. 백화점 산부권. 백화점 산부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시는 거. 진짜. 백화점 산부권 뽑기 힘든데. 백화점 산부권. 유효 기간이 오늘 오후 4시까지. 4시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출발하셔야 돼요. 끝나자마자 뛰어가셔야 돼요. 그냥. 빨리 가십시오. 목격담이 옵니다. 목격담 재미있잖아요. 자 3548님. 예지원느님. 2011년쯤 신사동 곱창집에서 봤는데 너무 우아하게 생간을 쪼개서 드시더라고요. 생간을. 생간을. 생간을 젓가락으로 쪼개서 포스에 눌려서 사인을 못 받았어요. 이게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11년이면 거의 11년 전쯤이니까. 11년 전쯤에. 저는 음식을 좋아해서 그냥 집중합니다. 먹을 때. 간, 천엽 이런 것도 잘 드시고. 다 잘 먹어요. 가리는 게 없어요. 우리 예지원 씨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같이 학교 앞에 있는 우리 순대 떡볶이. 떡볶이라면. 이거 엄청 많이 먹으러 다니고 했었는데 전혀 음식 가리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예전부터 드셨어요? 네. 좋아해요. 시력이 좀 좋아지고. 할머니들이. 시력 좋아지시려면 여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를요? 여기 이렇게 주무시면. 목살을 이렇게. 순간 이렇게 좋아지던데. 피곤할 때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가 시력이 좋아지는데요. 간은 그냥 맛으로 먹는 거구나. 여기. 그걸 눌러요. 여기 다 누르고 있네요. 안 피곤하면 돼요. 안 피곤하면 돼요. 어떻게 해? 안 피곤. 관리를 잘 하세요. 예지원 씨도 이거 우리 3548님 목격담입니다. 자 선물 하나. 생간을 쪼개서 드시던. 예지원 누나. 자. 뭔가요? 선물은요? 발표해 주세요. 미니 인덕션. 미니 인덕션. 축하드립니다. 미니 인덕션. 오늘 선물 잘 나오네. 밥 한 공기 겨우 올라오는 미니 아주 작은 거예요. 아 조금만. 아 조금만. 미니가 부족했어요. 실망시키지 않고 미니로 갑니다. 예지원 씨는 좀 특이한 느낌이다.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역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줍어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시안일이 많이 생기신다고 하는데 인터뷰 중에 이게 말이 되나? 오골개가 예지원 씨 어깨에 앉은 적이 있다고요? 이거 있어요. 이런 적 있어요. 아 진짜로요? 있어요. 그냥 오골개가? 오골개가 앉았어. 있어요. 검은색 오골개. 아니 뭐. 아니. 훈련된 애인가? 프로였는데 정글의 법칙이 집집기 프로를 하고 있었어요. 다 친해져서 제가 출연을 하는데 뭘 선물을 하겠지? 그러다가 그때 염소랑 오골개를 사가지고 갔었어요. 선물로요? 선물로. 아 저거 본 것 같아요 저거. 뭐야? 어 진짜래? 제가 사과한 오골개가. 아니 저기 딱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잘로네. 본인이 사과한 오골개가 이제 어깨에 앉아서. 저녁에 인터뷰를 하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인터뷰 뭐예요? 염소 염소. 염소를. 차에서 뭐가 많이 나오네요. 선배님 요즘 차에 피아노도 있어요. 네? 건반? 네. 그 디지털 건반이 차에 있어요. 저 연예인 차들 많이 받았지만 피아노가 차에. 처음 봤었어요. 연주하시면서 가고 스케줄을. 저희 뭐 기다리는 시간 많잖아요. 그때 뭐 피아노도 하고. 제보가 많이 들어요. 차에 오리발이. 있어요. 오리발은 왜. 어리게 내미시려고요? 아니요. 다이빙 좋아해서. 프리다이빙 같은. 진짜 몸스러우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다음에 함께 하시죠. 오빠. 네 그래 알았어. 지금 오빠를 많이 강조합니다. 예지원 씨가 재능이 부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해서 프리다이빙도 입고. 무용도 하시고. 얼마 전에는 프리다이빙을 한복을 입고. 네? 다이빙을 하셨어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재밌게. 우리끼리라는 건 누구를 얘기합니까? 친한 수중촬영 감독님이랑 모여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숨을 정말 많이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리다이빙은 그냥. 한 5m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려옵니까? 10m까지 내려갑니까? 저는 좀 됐어요 시간이. 지금 26m. 프리다이빙을? 네 그래요? 장비 없이? 와 26m 내려간다고요? 어머 어머 숨을 몇 분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한 1분 이상은 무조건. 1분 이상 해야죠. 아니 근데 훈련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퀄라이징 하면서 이게 귀 이거 압력 하면서 25m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와 그냥 프리다이빙으로. 금방 하실 거예요. 수영하셨죠? 저 다이빙 하긴 했었는데 자격증도 따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하긴 했었는데 그게. 좀 아프고. 대단해. 겁이 없어 겁이. 유현석 씨 저기 취미도 화려합니다. 화초 가꾸기. 가구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화장품?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취미들인데. 화초는 그냥 집에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잘 하지는 못하고. 화장품은 제가 데뷔 초반에 너무 많이 뒤집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만든 거를 좀 쓰려고. 네. 그래서 화장품도 한번 만들어서 써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서. 그 제품들 쓰고 있어요. 그때 우리 배우분들께 요거트를 만들어줬어요. 아 맞아요. 아 그랬네요. 맞아요. 그렇게 우유 넣으면 배양되는 거 있잖아요. 걔를 살려서 계속. 네. 계속 살려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때 그게 유행이었는데. 집에서 먹어서 먹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분양을 해드렸었죠. 요거트. 분양했었어요. 네. 요거트 화장품 만들어도 괜찮겠다. 아 그렇네요.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좋죠. 좋죠. 이미지랑 좀 반대네요. 아기자기고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정경민 씨. 2년 전 대학로에서 전미도님 공연할 때 불어오신 유현석님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지 모드자 쓰시고 캐주얼한 복장의 조정석 정경호님이랑 같이 왔던데요. 편하게 입었어도 배우 아우라가 넘치시더라고요. 그때 미도 누나 드라마 촬영 끝나고 공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배우들끼리 시간 한번 다 맞춰가지고. 너무 친하죠? 그 의사. 네. 지금도 계속 톡방에서 얘기하고 틈틈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유현석 씨가 또 3상 촬영할 때 자문해 주셨던 의사분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짧게 지나간 장면 그런 장면들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한번 알려주면 잘하기까지. 제가 으드짬밥이 좀 돼요. 그렇지. 또 했었잖아. SBS도. 낭만닥터 기사고도 했었고. 또 제가 2008년도에 차태현 선배님이랑 종합병원투라는 작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학 드라마를 몇 번 했었어요. 웬만해 용어는 다 그냥. 영어보다도 이제 타이하고 이제 수처라고 해가지고 꿰매고 이제 매듭 짓는 거를 훈련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작품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이제 가짜로 하거든요. 밑에 할 때 저는 그냥 진짜로 이제 꿰매면서 하거든요.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보통 이제 얼굴만 잡고 하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감독님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촬영하시니까. 확실감나고.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자문희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그리고 계속 정형 쪽이었나요? 심장. 그 외과 했다가. 외과로 갔다가. 종합병원에서는 외과 레지던트였다가. 그다음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할 때는 응급의학과로 했었다가. 이번에는 소아외과. 응급의학과로 했었다가. 쓸기론 의사였습니다. 그 정도 있으면 주변에서 건강 체크를 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데 어디로 가야 되냐. 급할 때 아무도 없어. 의사가 없을 때. 그거 잘못 제가 진찰해주면 잡혀가기 때문에. 제가 밴드 정도는 잘 붙입니다. 밴드 정도. 밴드와 밴드. 습윤드레싱이나 드레싱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이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미지 때문에 괜히 그찮아요. 5968님. 저희 아버지가 공군이신데 유연석 배우님이 병사 때부터 배우하겠다고 말하고 다니셨다는데. 이렇게 잘 되셔서 다행입니다. 진짜요? 제가 공군 나왔는데 그때 사실은 올드보이를 찍고 입대를 했었어요. 올드보이를 제가 20살 때 영화를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3년 뒤에 입대를 해서 제대에서도 계속 배우 활동할 거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또 부대 내에서 자살 방지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영화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 그런 자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만들고 했었죠. 그럼 그 자료들도 있겠네요? 어디 있는지. 군에 있겠지. 군에 있겠지. 몇 번만 더 고래 쓰던데. 기밀로 붙였다는 얘기. 그래요? 이건 더 이상 유포되면 안 된다. 자기들끼리 보고 말았다는 얘기. 정세화 씨. 지원 언니. 올드미스트 다이어리 때 서울 놀러 가서 촬영하시는 거 봤거든요. 스태프분들 계신 데서 막 브로 팝송 8월의 노래로 웃겨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친구랑 지원 언니 성격 진짜 좋다 했네요. 그때부터 팬 됐어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8월의 노래로가 뭐예요? 8월의 노래? 8월의 노래? 8월의 노래? 8월의 노래. 그거를? 8월의 8월의 8월의. 아니 뭐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도 많이 뭐 노래도 하시고 춤도 조금씩 추고 조금 업 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드라마 자체가 그렇죠? 대신 텐션이 있는. 네. 수다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8월의 노래?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세화 씨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선물 뽑아야죠. 정세화 씨께 드리는 선물. 오늘 선물 운이 좋거든요. 그럼요. 오늘 좋은 거 많이 뽑는데 지금. 뭔가요? 삼색 볼펜입니다. 삼색 볼펜. 삼색 볼펜. 정확한 삼색입니다. 삼색입니다. 본인이 색을 지정할 수 없어요. 네. 랜덤으로. 네. 빨간색 파란색. 네. 그냥 까만색. 오래 쓸 수 있어요. 볼펜 한 자루 착불로 갑니다. 이제 풀통에 한 자루만 들고 다녀도. 다 됩니다. 다 돼요. 삼색 볼펜 대단하죠. 이때는 제가 샹송 부르고 그럴 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 이렇게 또 프랑스. 영화까지. 영화까지 하게 되네요.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꾸준히 하면은. 꾸준히 하면 성공합니다. 뭐 되긴 되나 봅니다. 꾸준히. 그렇군요. 자 일단 광고를 빨리 듣고 올게요. 영화 베니싱 미제사건 예지원 유현석 씨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홍보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만 개봉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프랑스에서도 개봉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개봉을 하는데요. 글로벌 프로젝트 프랑스 감독님 또 외국 여배 올가 하니까 영화가 마치 어려운 영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스펜스 범죄 스릴러입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고요. 한국 올 로켓죠. 그리고 올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한국 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극장에 오세요. 언제죠 연석 씨? 3월 30일 날 개봉합니다. 3월 30일 날. 저희 무대 인사도 합니다. 맞습니다. 내일모레네요. 수요일부터 개봉이. 오빠 오실 거죠? 네 가야죠. 오실 거죠? 푹 빠져서 같이 달려야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건 같이 해결해야 되죠. 연석 씨도 한 말씀. 네 저희 해외팀에서 정말 코로나를 뚫고 와서 저희 그때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에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촬영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극장 많이 많이 찾아주셔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자가 좀 몇 개나 와 있는데. 해볼까요? 9303님이 유배우님 캠퍼로서 요즘 캠핑 근황 궁금하고요. 재작년 겨울 장박지에 멀리서 몰래 훔쳐봤었어요. 캠핑을 자주 하시나 봐요. 그 장박지에 캠핑 좀 오래 하려고 장박으로 한 3개월 정도 텐트를 쳐놨는데 친구들이랑도 자주 가고 하려고. 그런데 그때는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못 갔구나.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지면서 거의 못 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철수했습니다. 거의 치고 한 세 달 뒤에 걷고 거의 9수준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번엔 좀 더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두 분 우리 영화 대박 나시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시고 저희는 삼삼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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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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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